안녕하세요 드론쌤입니다. 드론 비행시에는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비행을 해야 합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드론 비행 중에 발생하는 위급상황들과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조그마한 팁과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드론이 시야에서 안보일 때 두번째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세번째 노콘 현상이 발생했을 때 네번째 강풍으로 드론이 밀려날 때 다섯번째 배터리 저전압 경고 발생했을 때 드론이 시야에서 안보일 때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이륙 직전 홈포인트를 설정해두고 비행 시작 후에는 주변의 큰 건물 랜드마크를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론이 시야에서 안보일 때는 드론 조종기에서 미니백 모드를 키고 드론 위치 확인 후 직선거리로 드론을 당겨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리턴 홈을 실행해서 드론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턴 홈 기능 실행시키면 드론은 고도 상승 후 조종기 위치로 최단거리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단 경로로 돌아오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리턴 홈 고도를 최대 고도인 150m로 설정해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비행 시 한쪽 방향만 보고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선해비행 시 드론의 안면만 보고 진행하기에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물의 대처 방법으로는 장애물이 보일 때는 최대한 빨리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비행해서 장애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드론 비행이 미숙하면 장애물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에 꾸준한 연습을 통해 비행 방향을 체크하는 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 대처 방법의 두 번째는 비행 중 수시로 주변의 장애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행 중 안전지점을 확인하며 비상 상황 시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노콘 현상이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송수신권 거리 밖으로 벗어난 경우 혹은 드론과 조종기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는 경우 노콘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첫 번째, 고도 상승을 해서 드론과 조종기 사이의 장애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송수신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종기에서 보이는 미니맵 방향으로 조종기 안테나 위치를 움직여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콘 현상은 한 번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조종기 영상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면 노콘 현상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이므로 복귀하거나 고도를 상승하는 등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강풍으로 드론이 밀려날 때의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전의 풍속을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포인트와 다르게 비행 위치에서는 강풍이 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풍으로 드론이 밀려날 때는 고도를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약한 고도가 존재하기에 고도 변경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해서 빠르게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활강하면서 홈포인트 위치로 이동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활강하면서 주변에 착륙 가능한 장소나 안전한 장소로 랜딩하는 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저전압 현상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배터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도록 합니다. 비행 중 배터리 잔량을 수시로 확인해 저전압 경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온도나 바람, 풍속에 따라 배터리 잔량이 달라지기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비상착륙 상황에 대비하여 가까운 안전지대를 체크하면서 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위급 상황시에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 안전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